콘덴싱 보일러라는 말, 많이 들어보셨죠? 가스를 태워 나오는 열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활용하는 친환경 보일러인데요. 당연히 연료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콘덴싱이 대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에 마포구에서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교체비를 지원합니다.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51% 정도 낮출 수 있어 대기질 개선 효과에 높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. 이에 마포구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16만 원을 지원합니다.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한 대당 연간 3.156kg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고 특히 효율이 좋아 보일러 한 대당 연간 13만 원 상당의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지원 순위는 저소득층, 저소득층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,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이며 한 가구당 한 대씩 지원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구미는 오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포구 환경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.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번 사업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